오늘은 우리 밀크와 우리 밀크 동생이 꿈을 발표할 거에요 우리 밀크 동생은 모델이 되고 싶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 모델을 그렸습니다 자 뭐하세요? 어? 우리 할머니가 왔어요 네 그래요 할머니 빨리 와요 찌드시나요? 아니에요 저 방에 있을게요 기다릴게요 오세요 네 자 모델이라고 적고 우리 친구들 이제 1학년 우리 아둥이들 이제 이제 7살? 우리 아둥이들 7살 보내요 이제 한 살 더 올라가니까 이제 개시 예쁘게 써야겠죠 자 우리 밀크 동생은 모델이 되고 싶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밀크는 마법사가 되고 싶어요 마법사 찰랑 찰랑 누구나 여자면 이해하는 것 바로 머리가 찰랑거렸으면 좋겠다 그쵸 머리가 막 공기고 아프죠 엄마가 이렇게 하면은 아아! 이러죠 밀크랑 똑같네요 아파도 참는 적이 있어요 밀크는 밀크는 어릴 때 꿈이에요 바로 마법사였어요 이아루아처럼 이아루아처럼 마법사가 되는 게 꿈이에요 제가 바람을 불어라 하면은 바람을 불고 불을 쫙 하면은 불이 나오는 그런 마법을 하고 싶어 안되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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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꾸 왜 말 시켜? 하고 싶어 하고 싶어? 응 안돼 하고 싶어 안돼 가지고 싶어 지팡이를 가지고 있고 하고 싶어 상세기 동물을 타고 다닐 것 같아요 하고 싶어 그쵸 강꽃이 또 지팡이 또 자 왕관에 쓰여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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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마 언니 그릉으로고 있어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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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봐 안돼 뒤로 오세요 이아루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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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됐습니다 마법사라고 적을께요 마법 졌어요 자 마법사 마술을 부리고 있는 우리 멜키호야 자 그러면 이제 азis bil 이모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 꾹꾸 안녕, 바바바바바바바바밤